정현아 야야야 밀말해 정현아 얘네 판단 느렸어 민다 이거 하나 기절 야 라스 라스 정현이 주변 봐줘 잠깐 잠깐 정현아 가자 이거 언더까지 여기 한 팀 이거 언더 먹자 빨리 빨리 가야 돼 나 궁 있어 할 거면 저거랑 해도 돼 좀 멀지 않나 땡겨 와야 될 것 같은데 형 레버공을 써야 돼 크립토 공도 써 이거 여기서 쓰면 돼 야 바로 바로 들어가 정현아 크립토 공 얘네도 레버공 쓸 거 야야야 밀말해 정현아 얘네 판단 느렸어 민다 이거 하나 기절 야 라스 라스 정현이 주변 봐줘 잠깐 잠깐 왼쪽 라인으로 당겨 왼쪽 라인으로 당겨 얘들아 한 번 벗어나자 이거 유리하면 이치 가보자 나 피닉스 한 번 빨게 쟤네 써야 돼 쟤네 끝장 3카우트 내밀지 마라 3카우트 이거 빨면 탄다 이거 우리가 유리해 정현아 이거 쟤네 지금 3카우트라 근접 쟤네 약하거든 얘네 어딨냐 어 드론 해봐 드론 해봐 드론하고 주변해줘 내가 이거 야 여기 달린다 야 천만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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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누벼봐 하나만 왼쪽에 샷 넣을게 하나하나 갚아웃고 왼쪽으로 더 발림 몰라 몰라 페파 같아 내 생각에 아 네보다 네보다 보내줘 보내줘 아니 얘네 안 걸쳐 안 걸쳐 얘네 어 안 걸쳐 롱프 형이 디바 줘 롱프 형 샷 안 써도 돼 레이스 갑박갔다 레이스 갑박갖고 집안 들어갔고 다음번 보자 샷 안 먹었어 뒤에 시체에서 어 나 아예 안 먹었어 아 내가 한카줄게 야 밀린.. 미는 거 같은데? 어 밀린다 야 여기 위에서 미는 거 아니야? 레버공으로? 아니잖아 기절하면 그때 여기 위로 가자 어 야 여기 가자 가자 다 땡겨봐 다 땡겨봐 야야 이거 내가 일부러 빠른거야 아이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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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2 아이옥상 72 크립토 거의 순살 거의 순살 하나 기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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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썼어 야 내 위에 레이스 어 홀프렌즈고 롱프 형 여기 여기 두 명 두 명 두 명 야 나 못 올라가 내려와 내려와 롱프 형 내려와 내려와봐 내려와봐 텔로 옮길게 그냥 이거 안전하게 하자 안 1.5층 있지 1.5층으로 가자 야 이거 템 못 쏴 시바 안 돼? 아니 살려 살려 아 살려 이래 싸우는 중 서로 싸우는 중 야 안 떨어졌다 와라페 어디 어디 와라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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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봐줄게 롱프 형 장혜나 이거 탁가 탁가 롱프 형 탈타 바로 탈타 바로 탈타 이거 바로 탈타 일로와 일로와 1.5층으로 1.5층으로 와서 핏봐라 장혜나 간다 간다 장혜나 드론 봐봐 바로 야 왔다 왔다 롱프 잡아줘 야 올라가 올라가 이거 바로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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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다 자 살려봐 내가 막아줄게 돌려보냈어 돌려보냈어 살려 살려 내가 갈게 내가 막는 중 내가 막는 중 얜 어딨지? 얜 어디야? 야 옥상 옥상 옥상이야 나 옥상이야 내가 옥상이야 아예 뭐 존나 멀리서 온거 같은데? 야 옥상으로 가자 우리가 어 야 옥상클이야 옥상클 옥상으로 가 이거 옥상으로 와 옥상으로 와 아 끊기네 일단 옥상으로 어 나 지금 이거 탭몽주 야 드론으로 확인하고 가자 정혜나 야 배터리 필요? 야 옥상 방으로 오갈래? 내가 배터리 6개 내가 줄 수 있어 모든 것을 버려 긁어서 배터리한테는 안 들고 야 이거 뉴빙 한 벗고 있어 야 이거 이거 배터리 한.. 한 가씩 뿜어놓을게 아 이제 키드 건너편 옥상에서 온다 건너편 옥상에서 온다 건너편 옥상에서 온다 엔알 뉴크 건너편 아니다 확인해 확인 확인 야 쉘.. 쉘 필요해 정현아? 어.. 쉘 집 6개 좀만 갖다주면 돼 아 쉘 한.. 한 가씩 야 여기 공부 와 땡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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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네 스킬 다 빠졌거든 얼틴 써볼래? 롱포형? 얼틴 나 한 장 있어 내가 알자 줄게 쉘드 제일 뿌렸다 좀 멀리서 왔네 다행이다 야 나 너무 끊겨 나도 나도 너무 끊겨 얘네들 죽나 끊길까봐 배터리 얼티미 줄게 야 이거 몇 팀인지 봐줘 몇 팀이야? 자수 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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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주나 완탄트 형이야 레베크 여기 있는 거 하나 있을거 같은데 기다려 천천히 가자 황금 아닌데 쟤? 야 여기 클리어해줘 여기 왼쪽 이동 야 앞에 사운드 야 저기 혼자야 아니야 아니야 혼자야 얘도 얘 혼자야지 정해놔 그냥 에이지 클리아? 이 서클 봐야돼 오른쪽 아래 더 봐줘 오른쪽 아래 여기 클리인지 여기도 두 명 보이고 지금 두 명 보이고 오른쪽 아래 두 명 얘 지금 뛰어가지고 건너편 뛰어가고 있어 여기랑 같이 더 걸고 야 얘네 밀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든가 오른쪽 애들 끝났어 오른쪽 애들 갔어 왼쪽 왼쪽 이동평아 왼쪽 미는데 다 힘을 쏘놔야 된다 어 정해놔 어 빨리 빨리 기다려 빨리 와봐 야 오른쪽 애들 그냥 갔다 용평 레버공 쓸 자리 차단아 야 오른쪽 애들 뭐야 이거 야 오른쪽 애들 이새끼 여기 있어 하나 뭐 있는데? 혼자 코스틱 하나 기절 야 이거 차 시켜 이거 해야돼 야 홧킬만 하고 올게 야 야 얘네 갔어 얘네 갔어 오케이 간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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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 밀어봐 가봐봐봐 엠피 가능 기다려 나 텔에 갈게 텔에 갈게 엠피 가능 엠피 바로 준비 좀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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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나와나 돌아갔어 정해나 너 안썼다 야 이거 지하로 가야될 것 같은데 그냥 야 밀어내봐 정해나 밀어내냐?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정해나 정해나 돌아가면 안 돼 어딨어 얘네? 여깄다 한 번 하나 개피 정해나 붙어 내려와 내려와 야 여기가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지하도 있다 지하 일로와 일로와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야 얼트 채우고 내가 지하로 붙여줄게 야 맞아 야 죽은거구나 나 야 얼트 먹을게 나 야 야 텔에 있는 사람 거 얼트 있는 사람 야 지하 봐줘 지하 봐줘 지하 봐줘 정해나 지하로 가야돼 지하 하나야 야 싸운다 야 옥상 싸 옥상 싸 나이스 야 이 세트 블랙 하나 남았다 야 새로 옮길게 야 새로 옮겼어 새로 옮겼어 야 와봐 와봐 지하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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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세트 블랙 그 둘나마 내가 마지막으로 갈게 내가 마지막으로 갈게 아니 이거 위에 이 세트 블랙 하나 죽었잖아 얘네 못 살렸어 아직 정해나 정해나 야 컷 한 뒤끝 천천히 하자 롱평 레버궁 있어 집 안으로 와 얘네 어디야? 얘네 어디야? 천천히 해 천천히 얘네 레버궁이야 레버궁이야 정현이가 이거 봐줄거야 내려왔다 형 내 앞에 둘 내 앞에 둘 못 빠져 못 빠져 야 내려왔다 까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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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이야 흔들어 흔들어 자기장 밖으로 나가 자기장 밖으로 나가 빨리 끝내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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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이다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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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전에 말했듯이 저희의 플레이하는 모습, 공략했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이게 밑에 디따라이떼 요가타인데, 파카님은 어떤 느낌이세요? 우승소감은? 일단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, 우승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. 저희가 이번에 코치님이 바뀐 뒤로 조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덕도 되게 크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. 봐주셔서 늦은 시간까지. 감사합니다.